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의대 증원, 큰 산을 넘었습니다. 1998년 이후 27년 동안 매년 의대 증원은 3058명이었습니다. 올해 수능 시험을 보는 내년 의대 증원은 4567명, 1509명이 드디어 늘어납니다. 한국 대학 교육협의회가 오늘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정부는 이제 의대 증원 돌이킬 수 없게 됐다, 종지부를 찍었다는 반응입니다. 첫 소식 김민환 기자입니다. 한국 대학 교육협의회는 오늘 제2차 대입 전형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했습니다. 40분 만에 끝난 심의에서 의대 증원이 늘어난 31개 대학의 내년도 대입 시행계획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이과대의 증원분까지 포함하면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은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입니다. 지난 2012년, 2018년, 2019년 세 차례 무산됐다가 27년 만에 이뤄진 의대 증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4대 개혁 과제 중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를 내세운 의료개혁의 큰 산을 넘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다만 의대 증원이 늘어나는 32개 대학 중 11개 대학이 아직 학칙 개정을 마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 심의 결과에 따라 의대 증원은 이미 확정된 것이라면서 증원의 변동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학칙 개정 여부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오늘 심의에서 확정된 수시, 정시, 지역인재 선발 비율 등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오는 30일 발표합니다. 이어 각 대학이 오는 31일 모집 요강을 공고하면 의대 증원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포인트 차이의 간극은 메울 수 있다며 소득대체율 여당 안을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자고요.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는데요. 21대 국회 종료 5일 앞두고 덤진 이 대표의 승부수일까요? 이상훈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연금개혁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여당 안을 수용할 뜻이 있다며 21대 국회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차이는 1%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44%와 45% 사이에 타협할 의사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을 민주당 안보다 1%포인트 낮은 국민의힘 아닌 44%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역제안한 겁니다. 발언 4시간 뒤 이 대표 측은 대통령실에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홍철호 수석은 국회에서 먼저 마무리가 되기 전에 대통령이 여야와 섞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21대 국회 안에서 마무리하자는 취지로 회담을 제안했는데 이것을 사실상 거절한 것이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뒤에 숨지 말고 연금개혁 결단에 나서라고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연금개혁 영수회담 제안으로 최근 당원 탈당 국면을 전환하고 전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의 일환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닷새 남은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숫자만 건드릴 문제가 아니라 기초연금을 포함해서 연금 전체의 구조개혁을 함께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의 제안은 진정성 없는 책임 떠넘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에 실패한 책임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8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하는 부담을 덜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는 겁니다.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해병대원특검법, 양국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 무더기 쟁점 법안 통과의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적 수단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 조정해 조금 더 내고 많이 더 받는 모수개혁만으로는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는 걸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채널A에 소득대체율 44%는 구조개혁이 따라와야 합의할 수 있는 조건부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구조개혁 방안으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서 손대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최저소득을 보장해 주는 대신 국민연금에 받는 돈, 소득대체율을 낮춰 기금 소진을 줄이자는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채널A에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21대 국회 처리에 부정적인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제전문가 윤희숙 전 의원은 조금 시간을 버는 것에 불과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이 대표 제안을 수용하자며 여당 내에서 처음으로 수용 의견을 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갑자기 연금개혁을 들고 나왔습니다. 안인 기자, 정치부 우연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안도 받겠다. 영수 해당하자 이재명 대표가 21대 국회 닷새 납두고 왜 이렇게 드라이브를 거는 겁니까? 네, 여권은 그 점에서 이 대표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 특위 논의가 무산된 건 이미 지난 7일인데요. 그동안 조용히 있다가 이 21대 국회 임기를 불과 닷새 남은 이제 와서 연금개혁을 다시 꺼내든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게다가 연금개혁을 처리하자고 밝힌 곳이 당원들과 소통하는 개인 라이브 방송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권에서는 진짜 처리하려는 게 아니라 최근 당원 탈당 사태라든지 또 28일 각종 법안 강행 처리를 앞두고 물타기 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뭐라고 합니까? 이 대표 측은 갑자기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난달 29일 영수회담에서도 연금개혁을 이미 논의했다고 하고요. 지난 7일 연금특위가 최종 결렬을 선언한 이후에도 이 물밑에서 논의를 해왔고 대통령과 단판을 지으면 통과되겠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이제 소득대체율 그러니까 낸 만큼 얼마나 이제 돌려받느냐 연금을 이걸 두고 여야 아니 이재명 대표 말대로 1%포인트 차이거든요. 그럼 좁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그게 민주당 생각인데요. 국민의힘과 접근법 자체가 좀 다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은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얼마를 내고 또 얼마나 받을지를 결정하는 수치를 바꾸는 게 바로 모수개혁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기금이 고갈 위기니까 모수개혁부터 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만으로는 연금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구조도 함께 개혁해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국민연금이라든지 기초노력연금, 공무원연금을 다 개혁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연금 숫자를 아무리 조정해도 다른 연금의 돈이 또 나가기 때문에 연금고갈은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민주당은 모수개혁부터 하고 구조개혁하자. 국민의힘은 모수개혁하고 나면 구조개혁 동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같이 하자. 의견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연금개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당이 반대하면 사실 야당 단독으로 닷새 남은 국회에서 처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 국회와 정부 모두 이번 책임에서 벗어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수당인 야당도 대체 2년 동안 뭐하고 이렇게 닷새 남기고 처리하자고 하냐. 그러다 보니 책임 떠넘기려는 생색내기 아니냐 비판이 나오고요. 연금개혁을 3대 개혁 중 하나로 제시를 해놓고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면서 정부와는 내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정부도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은 기자, 우영기 기자였습니다. 28일 최상명 특허법 처리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에 고심이 깊죠. 22일에 국회 입성이 무산된 낙천 낙선 의원 58명을 본회의장으로 이끌어서 제의결 부결을 누르게 해야 하는 게 지도부의 최대 과제입니다. 하지만 곧 국회를 떠날 터라 지도부들 접촉도 안 돼서 소가리 중이라고 합니다. 저희 채널A가 58명에게 모두 전화를 돌려서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28일 최상병 특헌법 제의결 표결을 앞두고 여론전이 한창입니다. 공수처를 이제는 못 믿겠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나선 것 자체가 민주당의 자기 모순이자 법치를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는 소속 의원 전원, 오늘은 당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연일 특검 반대를 호소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찬성한 의원은 3명뿐이지만 추가 이탈표에 대한 위기감이 큽니다. 특히 58명에 이르는 낙선 낙천 의원들이 28일 본회의에 불참하거나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가 이미 여의도를 떠나 지도부도 접촉에 애를 먹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윤지혁 대표님께서 직접 지방에서 가서 만나기도 하시고 또 개별적으로 면담도 하시고 통화도 하시고 이렇게. 채널A가 이들 58명 전원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자신있게 본회의에서 당론에 따라 반대하겠다고 뜻을 밝힌 건 10명뿐. 나머지 48명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최종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탈표나 불참자가 많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당이 흔들리지 않겠냐고 우려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국민의힘이 마블 차원에서 김정숙 여사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인도 단독 방문, 명품 재킷 수수, 청와대 수영 강습 등 3대 의혹을 풀어야 한다는 건데요.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특검법을 주장하는 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조빈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22대 출범하면 그 문제에 관해서 그 방식을 어떻게 할지 저희들이 진지하게 검토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을 단독 방문, 해외 순방 때 명품 재킷 수수 의혹, 청와대 경호관의 개인 수영 강습 의혹 등 3가지 의혹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논란에 힘입어 야권의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에 맞불을 놓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만약 국민 혈세로 옷 사입고 관광하고 없는 해외 일정까지 만들어냈다면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입니다. 김정숙 여사 의혹은 특검의 발동 요건이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타지마을 방문, 과연 이것이 단독 외교입니까? 단독 여행입니까? 해당 의혹들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그동안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안건의 특검 추진에 반대해온 만큼 내로남불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야권도 공세에 나섰습니다. 반드시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십시오. 요건도 갖추지 못한 특검법을 부결시키겠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슈의 파급력을 보면서 22대 특검법안 발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법사위원장, 강성당원들은 국회의장이 되지 못한 추미애 당선인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청래 최고위원과 박주민 의원, 이파전 양상입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4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3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이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은 3선이 맞는 관리에 따라 박 의원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최근 당 기류가 변했습니다. 강성당원들이 비토하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와 박 의원의 친분이 깊은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각에선 탄핵 심판에서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조인 출신인 박 의원이 낫다는 말도 나오지만 강성당원들의 달래는 차원에서 정 최고위원을 선호하는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이재명 대표 팬카페에는 이렇게 된 마당의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상징성이 있는 법사위원장을 추미애가 하면 된다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6선인 추 당선인을 상임위원장으로는 검토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추 당선인 측도 이미 국방위에 지원했다. 법사위원장에 관심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의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 홍준표 시장이 또 저격을 했습니까? 홍 시장, 이번에는 한동훈의 대항말을 언급을 했습니다. 팬사이트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대항말을 묻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수도권에서 당선된 중진이 전당대회에 나온다면 판세가 달라질 것이라고 한 겁니다. 오, 판세가 달라진다. 누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누군지 콕 찍지는 않았는데요. 대신 수도권 당선 중심 중 당권 주자로 꼽히는 인물, 나경원 당선인 윤상현, 권영세, 안철수 의원이 있죠. 당내에서는 홍 시장의 이런 공세가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부추긴다는 말도 나옵니다. 지금은 안 나오면 본인이 오히려 도망가는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면 돌파할 계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역효과다 이런 거였네요. 한동훈 위원장 정말 나올 것 같습니까? 정치권에서도 제각각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김종인 개혁신당 전 공천관리위원장, 윤 대통령을 생각해 안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의 사인은 조용필의 노래 허공의 가사 비슷하게 되어버렸어요. 봄나도 멀었지래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이번 저희 당권 경쟁에는 섣붙 나사지 않을 거라고 봄나도 미련이 남아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 양문석 당선인 편법 대출 의혹을 받았던 그 아파트 팔았습니까? 양단선인이 지난달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판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아파트 매입 당시 대학생 딸을 자영업자인 것처럼 속여 11억 원을 편법 대출을 받아 논란이 일었죠. 4년 전 구매 당시와 비교해 36억 8천만 원에 팔면서 시세 차익 5억 6천만 원을 남겼습니다. 어쨌든 처분을 하겠다고 했는데 진짜 처분을 했네요. 편법 대출 논란을 사과하면서 아파트를 처분해 대출금 먼저 갚겠다고 했었죠. 또 시세 차익을 공익단체에 모두 기부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국회의원 당선 소감에서도 정치적 책임을 언급했었죠. 그 대가가 참혹할 만큼 처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 작은 편법에 눈 감지 않고 작은 실수에도 더 신중하게 그런 편법과 실수가 없는 정치인 그리고 캠프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당선인 측 기부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편법 대출 의혹은 수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아파트 매매와는 별개로 검찰의 수사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검찰은 편법 대출 의혹 관련 양당선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요.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양당선인의 소환 조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래요. 민주당 탈당계를 낸 당원이 2만 명이나 된다는데 탈당 처리를 보류를 했다고요? 민주당 지도부의 읍속까지 하면서 탈당 만류에 나섰습니다. 탈당자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 당은 탈당 처리를 보류하고 탈당 처리를 기다리겠습니다. 탈당하지 마시고 기대가 커서 실망이 큰데 그런 정서적 문제가 크지 않을까 2만 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네, 이 대표 체제 후 이렇게까지 집단 탈당이 이어진 건 처음인데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 이탈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자 분노한 당원들 6천 명이 탈당했었죠. 의장선거 결과에 반발해 탈당한 당원들은 그 3배가 넘습니다. 어제 이 대표 의장선거 때 우원식 의원 뽑은 사람들 나쁜 사람 아니라며 당원 설득에 나섰죠. 우원식 후보를 찍은 분들이 여러분의 의사에 반한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나 뽑혔으니까 나 지금부터는 화장실 갔다 왔다. 나 마음대로 이런 정도는 아닐 거다. 이재명 대표가 이 정도 하면 당원들도 마음이 좀 가라앉지 않을까요? 글쎄요. 이색표의 호소도 잘 먹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강일 민주당 당선인이 우원식 의원에게 투표했다고 밝히자 강성 당원들 바로 SNS로 달려가 비난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당의 주인은 당원들이죠. 하지만 이런 태도가 그에 걸맞는 주인의식인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까지 여랑여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 지금 경찰 유치장에서 대기 중입니다. 음주뺑소니 혐의로 구속기로에 있는데요.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준성 기자, 구속 여부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네, 가수 김호중 씨는 이곳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5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오늘 오후 50분 정도 진행된 영장심사에선 김 씨의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수십 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반면 김 씨 측은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구속은 부당하다고 맞선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김 씨 측은 법정에서 김 씨의 지난 공연 영상 등 자료 영상을 제출하며 김 씨가 평소에도 비틀거리며 걷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직전 김 씨가 자택에서 나와 비틀대다 차량에 올라타는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경찰이 만취 운전을 주장하자 반박에 나선 겁니다. 한편 김 씨 영장심사를 신문하는 판사는 김 씨가 사고 직후 소속사 20대 막내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부탁한 사실을 언급하며 본인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으면 되느냐고 김 씨를 질책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당시 막내 매니저는 겁이 난다며 김 씨의 이 같은 요구를 끝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김 씨의 다른 매니저가 김 씨의 옷을 입고 경찰에 찾아가 허위 자수를 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김 씨는 구속 상태로 유치장에서 경찰 수사를 받고 영장이 기각되면 바로 유치장에서 나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영장심사를 받고 나오는 김호중 씨에게 기다리던 기자들이 따라붙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 양쪽 팔을 경찰에 붙들린 김 씨. 고개를 떨구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 현장 상황 최다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수 김호중 씨는 심사 예정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법원에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주 출입문이 아닌 옆문을 통해섭니다. 취재진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질문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소주 3병 마셨다는 유흥주당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 하신 건가요? 오늘 읽는 신문을 잘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공정 방해는 왜 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모자 쓰고 편한 점퍼 차림이었던 경찰 조사 때와는 달리 정장 차림으로 꿋꿋하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2시간 반 뒤 다시 나올 때 모습은 사뭇 달랐습니다. 경찰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수갑까지 차고 나온 겁니다. 기자 질문에는 고개를 푹 숙입니다.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속 결과 대기를 위해 강남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한 뒤에도 말을 아낍니다. 경찰 협조 약속하셨는데 왜 아이폰 비밀번호 함구하시나요?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성실히 말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법원에선 김 씨의 소속사 대표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제거한 혐의를 받는 매니저에 대한 구속 심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3주인 거 본인 판단이셨나요? 엑스레이 등 검진 받으셨나요? 카드 지금 어딨나요? 가수 김호중 씨는 트루비타로 불리며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음주 뺑소니 혐의로 수갑찬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김호중 씨 보신 것처럼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압수된 휴대전화 석대, 비밀번호를 제공해달라는 경찰 요구에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생활이 담겨 있다고요. 강병규 기자가 이어갑니다. 뺑소니 사고를 낸 지 5분 정도 지난 시각. 김호중 씨는 소속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 수습을 요구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사라진 상황에서 김 씨의 휴대전화는 사고 전후 행적과 증거인멸 정황을 규명할 핵심 증거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휴대전화 임의 제출을 거부해왔고 경찰은 영장을 받아 휴대전화를 압수해야 했습니다. 모친 명의의 실사용 휴대전화를 포함해 최신 기종까지 이렇게 확보된 휴대전화만 모두 3대. 하지만 김 씨는 지금까지 경찰 측에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가 알려줄 의무는 없지만 지난 경찰 조사 때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만큼 말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모두 아이폰으로 보안 체계상 비밀번호를 모르면 포렌식이 어렵다 보니 경찰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영장심사 때도 판사가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는데 김 씨는 사생활이 담겨 있어 비밀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조직적인 증거인멸 우려가 커 담당 검사가 직접 구속 필요성을 개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심사에서 증거인멸, 도주 우려와 함께 김 씨의 수사협조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안희 기자, 사회보 배두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곧 결정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법률 전문가들 구속 여부에 대한 예상이 어때요? 일단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사안이 얼마나 중하냐. 즉,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및 도주 우려 등이 판단 기준이 되는데요. 일단 김 씨가 뺑소니 친 차량의 피해 운전자, 택시기사는 전치 2주 상해를 입었습니다. 통상 이 정도로는 구속까지 될 사안은 아니라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주랜 얘기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단순 뺑소니뿐 아니라 위험 운전 치상, 범인 도피 방조 혐의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얘기가 좀 다릅니다. 특히 김 씨와 소속사의 조직적 증거인멸과 수차례 드러난 거짓말 등이 종합적인 판단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 측이 구속을 피하려고 음주를 인정했다. 이런 해석도 나왔었는데 오늘 영장심사를 했습니다. 김 씨 측과 검찰 측 아주 치열하게 법리 다툼을 벌였겠죠. 맞습니다. 일단 사고 당시 김 씨가 술을 얼마나 마신 상태였느냐를 두고 김 씨의 변호인과 검사 측이 첨예하게 다툰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소주 10잔 이내로 마셨다고 했었죠. 이 정도는 김 씨의 체중 등을 고려하면 만취해서 위험하게 운전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다, 이런 방어전략입니다. 반면 경찰은 김 씨가 머물렀던 유흥주점 종업원으로부터 소주 3, 4병은 마셨다, 특히 소주는 김 씨만 마셨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CCTV 영상을 통해서 소주 5병이 김 씨가 머물던 방에 들어간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또 유흥주점과 자택 앞에서 김 씨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듯한 CCTV 영상도 확보해서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변호인은 김 씨의 평소 걸음걸이가 원래도 좀 비틀거린다며 법정에서 자료 영상까지 틀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이 어느 쪽 말에 신뢰를 줄지 구속을 가를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치열하네요. 그런데 이것도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것. 어떻습니까, 이건? 이 운전자 바꿔치기도 중대한 범죄인데요. 당초 김 씨의 소속사 대표는 운전자 바꿔치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소속 가수를 보호하기 위해 내가 모두 지시했다고 말을 했었죠. 김호중 씨는 그냥 자기 옷만 바꿔입게 해줬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소속사의 막내급 직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수차례 대리수습을 지시한 정황을 확보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영장판사가 오늘 심사에서 김호중 씨에게 당신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괜찮냐며 질책까지 했다고 합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김 씨가 알고도 놔둔 게 아니라 막내 직원에게 직접 지시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는 게 인정이 되면 구속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앞서 리포트 보니까 김 씨가 압수당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지금 안 풀어주고 있어요. 이것도 구속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협조하겠다는 말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곧 오늘 밤중으로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안은 기자, 배두원 기자였습니다. 네, 직장 내 갑질 의혹에 휩싸였던 반려견 전문 훈련사 강영욱 씨가 조금 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연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성호 기자, 강영욱 씨의 첫 입장, 내용이 뭡니까? 55분짜리 녹화 영상에서 강영욱 씨의 첫 마디는 시끄럽게 만들고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해드려 죄송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나 반려견 학대 의혹 등 각종 의혹들에 대해 조목조목 부인했습니다. 먼저 CCTV로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물품 도난 방지와 개에 의한 피해 우려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직원들이 옷 갈아입는 곳에 CCTV를 달아뒀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선 해당 공간은 탈의실이 아니라 회의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을 통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무실 화장실이 고장나 옆에서 화장실을 빌려섰던 적은 있어도 오후 3시에 한꺼번에 쓰게 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배변 봉투에 햄을 담아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여러분들끼리 나눠가지고 가세요라고 했던 것이고 자신도 그렇게 담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반려견 레오를 분변에 섞인 채로 옥상에 방치했다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고령의 건강이 좋지 않아 수의사와 수계열에 걸친 상의 끝에 안락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작별 인사를 함께 했는데 그런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직원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부인했습니다. 강 씨는 방송 말미 자신으로 인해 섭섭했던 분들께 사죄드린다며 교육센터는 더 이상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는 기자, 김단비 기자 나왔습니다. 강형욱 씨가 침묵하다가 일주일 만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왜 이제서야 해명했다고 하던가요? 해명이 늦어진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강 씨는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해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입을 뗐는데요. 해명을 준비하면서도 훈련사들을 욕되게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의혹들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먼저 메신저로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부분은 강형욱 씨의 아내가 답을 했습니다. 일단 실제로 직원들이 메시저로 나눈 대화 내용을 본 것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메신저의 관리자 자격이 있는 강 씨의 아내가 이 관리자 페이지를 둘러보다 특정 요일의 직원들의 메시지 양이 비정상적이었다. 그래서 들여다봤다. 이건데요. 이때 직원들이 강 씨의 부부 아들에 대한 욕설을 하고 비아냥되는 내용을 확인해 직원들에게 따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탈의실을 CCTV로 지켜봤다라는 의혹, 이 내용에 관련해서는 어떤가요? 네, 탈의실 CCTV 의혹이 제기된 건 현재 경기 남양주 사무실이 아닌 수년 전 신사동 사무실입니다. 강 씨는 당시 탈의실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의혹이 제기는 장소는 회의실이라는 겁니다. 굳이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을 필요도 없는데 그곳이 옷을 갈아입는 장소였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퇴직금을 9,670원 줬다 이런 폭로도 있었잖아요. 네, 강 씨는 이 일이 2016년 일이라고 회상했습니다. 해당 직원과 기본급의 인센티브 10%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과 관련한 환불 조치가 많았고 그런 부분을 차감을 해서 인센티브를 계산하는 상황에서 해당 직원과 연락이 닿지 않아 고민을 하다 만 원을 책정했고 세금을 제한 뒤 입금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나중에 통화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서운함이 풀리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예정됐던 강 씨의 방송 출연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강 씨 자신은 방송에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KBS는 이 해명 방송 직전에 강 씨 프로그램에 대한 결방을 결정했습니다. 오는 27일 방영 예정이던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20일 결방 이후 2주 연속 대체 편성이 결정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은 기자,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 6개월 수감생활을 했죠. 법원이 오늘 안희정 전 지사와 충남도청은 피해자에게 8,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을 김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3년 6개월의 수감생활 후 2022년 출소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 3년 6개월 동안 소감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은 씨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오늘 법원은 안 전 지사가 성폭행 피해자에게 8,347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행 등 불법 행위로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안 전 지사는 배우자가 피해자의 진료 기록을 SNS에 올리는 등 2차 가해를 방조한 책임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무 수행을 하던 중 발생한 일인 만큼 충남도청도 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안 전 지사가 배상할 8천만 원 중 5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연대 책임을 지운 겁니다. 형사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무죄라고 주장을 하면서 다투고 또 신체 감정이나 이런 부분도 부득이 4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선고 직후 피해자는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 안희정이라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형사 유죄 판결 이후에도 합의된 성관계였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민서 판결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차를 막고 주먹으로 내리친 취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도로에 뛰어든 거였는데요. 배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들이 오가는 도로. 한 남성이 도로 한가운데서 차량을 막더니 벼랑간 보닛을 내려칩니다. 도로를 걸어다니며 다른 차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결국 출동한 경찰이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붙잡힌 남성은 50대 A씨. 알고 보니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타고 가던 택시에서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건 뒤 주먹을 휘둘렀고 기사가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택시방향 지시 등을 부수기도 했습니다. 이후 택시에서 내려 도로 한가운데서 소란을 피운 겁니다. A씨의 난동은 경찰에 검거 달 때까지 20분가량 이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술에 취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운전자 폭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에 꺼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경찰이 쫓고 있는 이 차량. 자세히 보면 번호판이 없습니다. 경찰이 수상하다고 검문을 하려들면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승합차를 뒤쫓는 순찰차. 승합차는 추격을 따돌리려 좁은 도로를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앞번호판이 없는 승합차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검문을 시도하자 불응하고 달아나는 겁니다. 600m가량 도주하던 승합차. 골목길 한복판에 멈춰서더니 남성 4명이 내려 여러 방향으로 쏜살같이 뛰어갑니다. 한 명은 들고 있던 가방까지 내던집니다. 경찰관들이 남성들을 뒤쫓기 시작하고 300m가량 추격 끝에 한 명을 붙잡는 데 성공합니다. 붙잡힌 남성은 40대 중국인 A씨. 지난해 9월 무사증으로 입국한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이들이 탄 차량은 과태료 등을 내지 않아 앞번호판이 압류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출입국 관리법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인계했습니다. 도주한 3명 역시 불법 체류자로 추정하고 추적하는 한편 이들이 어떻게 차량을 이용했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습니다. 현재 1만여 명이 제주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어제 검거 소식 보도해드렸습니다. 미성년자들에게 경복궁 낙서를 지시한 이 팀장. 저희 취재 결과 이 팀장은 경찰이 쫓기는 중에도 음란물이 올라오는 대화방 링크를 달라 직접 촬영해 오면 돈을 주겠다며 태연하게 불법을 이어갔습니다. 송진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라남도 한 숙박업소에서 체포된 경복궁 낙섭의 후 이 팀장.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동안 경찰 추적을 피해 다니면서도 불법 행위를 계속 버젓이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쫓기던 이 팀장이 지난 1월 텔레그램 한 단체 대화방에서 나눴던 실제 대화 내역입니다. 교복 음란물 텔레그램 방이 있으면 링크를 달라 직접 촬영하면 돈을 주겠다 등 음란물을 받기 위해 시도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나와 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해 거둔 수익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대화방에서는 그럼 손잡고 종로경찰서 가는 거야라며 자신을 추적 중인 경찰을 태연하게 농담 소재로 삼기도 합니다. 경복궁 낙서 이후 채널A가 텔레그램 내부자를 인터뷰하자 이상한 소리한다며 누군지 색출에 나서기도 합니다. 이 팀장은 내일 오후 2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문화재보호법과 저작권법 위반, 음란물 유포와 성착팀을 배포 총 4가지입니다. 한편 이 팀장에게 낙서를 지시받은 미성년자 임모군과 김모양은 올해 초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한 뒤 각각 다른 소년원에 수감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북한이 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정황을 우리 군이 식별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지원을 받으면서 기술력이 어느 정도 향상됐을지 걱정되는데요. 이르면 다음 주 발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사상 처음으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북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용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하여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올해 추가 발사를 예고해왔지만 현재까지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엔진과 비상폭파 시스템 문제로 두 번의 실패 전력이 있는 만큼 러시아의 도움을 받으며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우리 군은 오늘 최근 북동창리 일대에서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로 추정되는 정황들이 식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현장 인원이나 차량, 장비 등이 증가했다며 감시와 정찰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주말에는 비가 예보돼 이르면 다음 주에 발사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한은 이전처럼 국제기구에 항행주의 경보를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군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도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으며 현재 정상운용 여부를 평가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미 공군이 처음으로 차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1이 하늘을 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한 대당 가격이 우리 돈 약 9천억 원입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미 중간 스텔스 폭격기 개발 경쟁 상황을 김용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1 레이더입니다. 미 공군이 최근 시험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B-21 레이더가 비행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미군의 대표 전폭기로 활약해온 B-2 스피릿보다 저렴하면서도 뛰어난 스텔스 능력을 갖췄습니다. 별칭은 디지털 폭격기, AI 등 첨단 기술이 총집결됐고 핵무기와 제대식 무기 모두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은 내후년부터 최소 100대를 도입해 기존의 B-1 랜서와 B-2 스피릿을 순차적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중국은 장거리 스텔스 폭격기 H-20을 개발 중입니다. 유일하게 스텔스 폭격기를 운영 중인 미국의 사실상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중국의 H-20은 2020년대 후반 실전 배치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료 추가 공급 없이 1만 킬로미터를 비행할 수 있고 괌도 사장거리 안에 넣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은 중국의 스텔스 폭격기에 대해 갈 길이 멀었다고 평가절하지만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스텔스기의 실전 배치만으로도 큰 위협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몸에 근육이 굳어가는 병을 앓고 있는 팝디바 셀린디온의 투병기가 다큐멘터리로 제작됐습니다. 기어서라도 갈 것이라며 무대를 향한 열정을 드러낸 모습을 이현윤 기자가 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3조 원의 흥행 수익을 거둔 영화 타이타닉. 이 영화에 아카데미 주제 가상을 안긴 가수 바로 셀린디온입니다. 무대에서 언제나 에너지 넘쳤던 그가 갑작스레 희귀병 투병 사실을 알린 건 2년 전입니다. 디온이 앓는 강직인간 증후군은 100만 명 중 1명꼴로 걸리는 매우 희귀한 병.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경직돼 가벼운 자극에도 격련을 일으킵니다. 2년 사이 병마와 싸우며 쇄약해진 모습입니다. 셀린디온의 투병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예고편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매일 약을 먹으며 운동 치료를 받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무대가 그리워 눈물을 쏟기도 합니다. 디온은 또 오늘 한 인터뷰에서 한 시점에서는 거의 죽을 뻔했다면서 살아날지 의문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무대 복귀에 대한 의지가 강한 셀린디온. 그녀의 다큐멘터리는 다음 달 공개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영입니다. 곰을 만난 러시아의 70살 할머니.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곰을 쫓아냅니다. 할머니는 돌을 주워서 개를 쫓아내는 것처럼 했다고 전했는데요. 권갑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곰이 한 할머니에게 다가옵니다. 이어 서로를 경계하며 대치합니다. 할머니가 허리를 숙인 손을 흔들자 공격할 듯 뒷발로 일어섰던 곰은 이내 돌아서 야생으로 사라집니다. 러시아의 70세 할머니가 현지 시각 그제 아침 산책을 하다 야생 곰과 마주친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해 화제입니다. 할머니 올가는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돌을 주워 개를 쫓아내는 것처럼 했더니 곰에게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수의사 또한 활동적인 움직임은 곰의 공격성을 유발할 수 있다며 할머니가 침착하게 행동했고 운도 좋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학구입니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대마가 합법이죠. 매일 대마를 하는 사람이 매일 술 마시는 사람보다 많아졌습니다. 미국 국민의 5%가 매일 대마를 흡연하는 건데요. 정다은 기자입니다. 대마가 합법인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상점입니다. 한 남성이 거리낌 없이 구입하는 물건은 대마초입니다. 미국의 카네기 멜론델가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대마초를 매일 또는 거의 매일 이용한다고 답한 인구는 1,77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 3억 4천만 명 중 약 5%가 매일 대마를 하는 셈입니다. 특히 술을 매일 마신다고 답한 인구를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주가 늘어나고 정부가 규제 완화 신호를 보내면서 거부감이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미국 대부분 주에서 대마초는 합법으로 미국인 약 74%가 의료용이나 기호용 대마가 합법인 주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대마의 마약류 등급을 타이레놀과 같은 3등급으로 낮추라고 지시했습니다. 일각에선 대마 이용이 잦을수록 중독 위험도 커진다며 대마에 대한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즉각 반박했는데요. 주가는 3% 넘게 빠졌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미국 로이터통신은 삼성전자가 지난 4월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엔비디아 익명 관계자를 인용해 발열과 전력 소비 문제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 테스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인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AI 핵심인 HBM 시장에서 밀리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외신 보도에 대해 특정 시점의 테스트라며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HBM 공급을 위한 테스트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엔비디아에는 SK하이닉스가 최신 HBM을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지난 3월 삼성전자 제품협회 승인한다는 뜻의 친필사인까지 남겨 기대감을 높였지만 삼성전자는 아직 최신 HBM을 공급한 실적이 없습니다. 검증 통과 실패 소식에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날 대비 3% 넘게 하락한 7만 5천9백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HBM 기대감에 어제 사상 최초로 20만 원을 뚫은 SK하이닉스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서초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유진 스님과 유명 가수들이 출연했는데요. 회사가 위기인데 연예인 공연을 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승복을 입은 유진 스님, 개그맨 윤성호 씨가 무대에 오릅니다. 앉아서 하는 공연이 아닙니다. 다 일어나세요. 분위기를 끌어올리더니 합장을 한 채 뜁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올 들어 두 번째 연 집회인데, 이례적으로 연예인들이 참가하는 문화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임금 협상이 결렬된 노조가 사측에 교섭의 이마라며 연 집회지만, 기존 투쟁에서 벗어나 콘서트처럼 만든 겁니다. 집회는 오후 1시 시작됐는데요. 공연이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구호재창, 연대사 같은 전통적인 집회 진행은 30분 정도로 짧았습니다. 삼성노조의 상급단체가 아닌 민노총 금속노조조합원 200여 명도 지지를 선언하며 이례적으로 참석했습니다. 삼성 내부에선 회사가 어려운데, 비싼 돈을 주고 연예인을 불러야 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서민 울리는 전세 사기가 이번엔 신촌 대학가에서 터졌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이었는데요. 피해액이 100억 원대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연희동 빌라의 전세로 살고 있는 연세대 대학원생 이 모 씨. 지난해 9월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 1억 2,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건물에 24억 원 가까운 근저당이 설정됐는데 이 씨의 계약이 끝나기도 전인 지난해 4월 빌라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집주인에게 어떤 통보를 받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경매청소서 날라왔으니까 어차피 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라고만 얘기를 하셨습니다. 피해자는 이 씨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빌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21명입니다. 세입자들은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피해자 모임을 꾸리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해당 임대인은 서울 연희동에 5개 등 서울과 경기도에 총 7개 건물이 있는데 최근 모두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세입자는 인근 대학생 등 100여 명으로 보증금 규모는 103억 원에 달합니다. 1년 가까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최근 임대인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채안입니다. 봄꽃의 자리를 가득 채운 푸른 녹음. 요즘 푸릇푸릇 초록색으로 물들어가는 모습에 여름이 가까워짐을 실감합니다. 이번 주말 나들이 계획하신다면 토요일인 내일이 좋습니다. 내일도 중부는 흐리고 남부는 가끔 구름만 끼며 비교적 맑겠습니다. 내일은 호남 중심으로 덥습니다. 서울 23도, 대구 24도, 광주 27도로 예상됩니다. 반면 동풍 영향으로 포항 20도 등 동해안은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옵니다. 비는 일요일 점심 무렵 수도권 등 서쪽부터 시작됩니다. 비의 양이 50mm 안팎으로 수도권과 남해안 중심으로 많겠습니다. 일요일 밤부터는 일부 지역에 시간당 20mm 안팎의 집중, 호우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 수요일부터는 다시 초여름 더위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석촌호사에서 채널A 뉴스 날씨였습니다. 연금개혁. 국회가 2년간 논의했지만 여야 모두 책임만 떠넘기는 모습이죠. 17년째 개혁을 못하는 이유 간단합니다. 더 내거나 덜 받아야 하니 인기 없는 정책 표 떨어진다고 회피하는 겁니다. 이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3대 개혁 중 하나입니다. 국회에만 떠맡기지 말고 총력 기울여서 정부 안 내고 국민 설득하기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정부가 답하라.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에 마칩니다.